네, 특별한 시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2,400선 회복해냈습니다. 2,417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66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자, 5.52%가 올라가면서 오늘 코스닥은 34.58포인트가량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은 계속해서 파는 모습이었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코스닥으로만 들어갔다는 걸 보면 아직 외국인은 조금 싼 것만 찾는 건가? 우리나라 한국을 사는 건 아닐까? 좀 다양한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화목한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한줄평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좋았죠? 네, 오늘 시장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저는 어저께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 저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영상 보면서 외국인 따라서 샀고 오늘은 개인이 팔 때 저도 똑같이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시장은 조금 더 강세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남아있는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 차이제를 봤고요. 지금 뭐 제가 어저께 왜 셀 수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첫 번째 특이점 한 때 제가 어떻게 해서 어저께 같은 공포스러울 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던 거였는지 밴드에다가도 올려놨었는데 그 얘기를 첫 번째 특이점 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수 오늘 매도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이거는 제가 배우가 아니라서 살려야 되는데 오늘 잠깐 다시 봤는데도 오태석이라고 과거에 해바라기에 나왔던 오태식이죠? 오태식인가요? 그때 성우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뭐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뭐 이런 건데 그러면 매니저님 제가 이거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렇게 제가 살려드렸습니다. 배우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최근에 개인들의 매도를 2조 8천억, 지금 현재 거의 3조 금액을 다 매도를 했는데 반대매 물량 나오고 이렇게 개린들이 다 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 정말 우리 개미 투자자들 팔아서 코인을 구하거나 미국 시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속상해했던 분들이 있는데 오늘 거의 2,400종목 육박하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이런 와중에 하락하는 종목은 100몇, 10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너무나 호황이었지만 그 전에 이틀 동안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이 이거 주식 시장에 과연 우리가 희망이 있나? 그렇죠. 절망 속에서 오늘 이렇게 또 올라오면 또 이것도 굉장히 괴로운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물려있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힘이 없었던 이유는 최근에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빠지고 그다음에 입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입맛도 없고 해서 힘이 없었고 실제로 이렇게 올랐는데도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렇게 올랐는데 또 제 생각에는 내일 쉬어갈 것 같아서 하루 쉬고 내일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상승 하락했던 분이 금투세에 오늘 2시부터 본행위에서 금투세 폐지되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물론 차조정도 감액이 됐지만 그 통과건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거는 불만. 상법 관련해서 상속세 그거를 낮추는 50%에서 40% 낮추고 그다음에 배당 분리바세 건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 건이 있었지만 안건이 있었지만 예산안과 금투세의 호재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내일은 오늘 나올 여당과 야당이 또 정치적으로 언제 하야를 하느냐 하야를 하느냐 이런 걸로 할 텐데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까지는 약세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좀 더 반등하면서 끝날 것 같아서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또 너무 내일 환호하고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축부를 빨리 터뜨리면 안 된다. 좀 겸손한 자세 천천히 보는 스탠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오늘장 어땠습니까? 오늘장 좋은 장이었는데 어제 내린 거 보니까 이러려고 내렸니? 이럴 거면 왜 내렸니? 앞에 의미랑 똑같네요. 이럴 거면 왜 내렸니? 이 생각이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낙폭과 대화 굉장히 컸던 것처럼 코스당만 마이너스 5%가 넘게 떨어졌어요. 아마 어제 손절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도 어제 손절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버릴 종목을 버렸는데 어떤 종목들은 잘 버렸다 생각했지만 또 어떤 종목을 또 아쉬웠던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지만 오늘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아무래도 오전에 오후에는 어떻게 보면 금수세 폐지에 대한 통과가 됐다는 소식 때문에 끌어왔지만 오전에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정치적 리스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악재가 해소되면 반드시 또 올라오게 되어있기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내린 폭만큼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도는 어느 정도 바닷건을 논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슬슬 저점 타이밍이 돌아오지 않았나 좀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 시장도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한 줄 평 다 듣고 나서 매니저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오늘 반등 진짜 찐 반등이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것마저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혹시 앞으로 일단 오늘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왔는데 앞으로 어제 같은 하락세는 안 나올 확률이 좀 높나요? 어제 같은 하락이요? 네. 잘하면 올해 한 번 남아있을 것 같고 잘한 면입니다. 안 나오면은 아예 안 나오면서 이제 조금 안정세 찾으면서 강세 장이 이렇게 보다는 반등 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약간 저는 불안한 게 미국인데 미국이 만약에 조정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어저께가 첫 조정이었는데 그 조정이 좀 이어진다라고 나타날 수 있게 되면 국내는 한 번 좀 남았을 것 같고 그게 안 나온다 더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올해의 하락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코스당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본다면 외국인은 아직도 조금 가격적으로 싼 거를 매수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뭔가 한국을 코리아를 사자 이런 뉘앙스는 아직 안 느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나요, 이건? 일단 코스당 매수세가 사실은 천억 이상 산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보면 2천억씩 산 게 한 4일 정도 되거든요. 3일에서 4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샀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를 안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를 샀다라기보다는 어제 너무 과도한 하락에 의해서 저점에서 지금 현재 쇼스키즈라든지 이렇게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바이오코리아까지는 아니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증안기금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증안기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다면 최근에 2020년부터 정부는 증안기금을 너무 아낀다. 제가 보기에는 안 살 것 같아요. 2020년대도 얘기만 하고 결국 안 샀듯이 똑같이 안 살 것 같다. 조금 너가 총대를 매고 사서 시장을 받쳐야 되는데 누구 하나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어라는 분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지금 하락할 일도 없겠지만 앞으로는 증안기금을 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기관들이 코스닥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금액상으로 볼 때 한 달 동안의 금액은 1조를 기관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개인들이 1조 2천억을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은 그래도 청신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우태 매니저님 짧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가 더 승률이 높아 보이세요? 코스닥이 좀 더 승률이 높아 보이세요? 코스닥이 더 승률이 더 높죠. 아무래도 자금액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어제 납부가 되게 컸고 반대 매매가 이미 나왔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매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은 금액으로서도 단기간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시장이었던 것만큼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지금 공개합니다. 현재 미국 혈액학회 연례학술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한미약품, 파로사이바이오, 프로티나, 리각캠, ABL바이오 등의 기업들이 참석해서 신약 연구 성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혈액학회 등 다양한 모멘텀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반전된 흐름 이제 다시 기대해봐도 될까 다양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승한 배경은 일단 시장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투심이 좀 살아나서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시장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외에서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상원에다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넣었다라는 소식도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내일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는데 CPI에서 주거 비용이 좀 하락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도 금수세 폐지가 통과될 거다라는 게 이미 어제부터 있었는데 어저께는 크게 반영을 안 하더니 오늘 시장 자체가 들어올리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 결국은 금수세 폐지에 대한 재료들 하고 그 다음에 조기 퇴진론에 대해서도 로드의 발표가 오늘 밤에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대한 일정보다도 더 빠른 로드의 발표가 될 것이다에 대해서 결국 정책의 리스크가 조금 빠르게 조기에 진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올라왔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목요일에 우리나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어제까지 굉장히 오버웨션의 하박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로 한 번에 반대 포지션이 들어와서 올려놨다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컸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네, 맞아요. 제가 어저께 공포를 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인 거고요. 이거는 과거 데이터가 쭉 있는데 가까운 것만 딱 보더라도 제가 보여서 8월 5일 날짜부터 갖고 와봤습니다. 8월 5일 날도 보게 되면 하락이 굉장히 컸다는 코스닥인 거고요. 이때 보게 되면 개인들이 가장 크게 팔았고 개인이 팔 때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8월 6일 날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또 쭉 없다가 3개월 뒤에 저번 달에 14일 날 같은 경우도 개인이 매도했을 때 외국인의 매수는 크게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조금 올라와 있고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또다시 개인들이 1,500억 원 때 매수할 때 외국인이 930억 원을 삽니다. 그러더니 다음은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 달에 12월 초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2,000억 원 파니까 외국인이 1,200억 원을 사더니 다음 날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보고 나게 되면 역시나 남들이 말하는 것대로 개인들이 팔고 나면 올라오는구나. 그런데 그냥 팔고 나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팔았을 때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 다 받아가게 되면 결국은 지수를 한번 올리는구나라는 게 이번 거만 보도 정확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저는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무조건 내일 반등 결국 오늘은 반등인데 재료가 많이 쌓여져 있으니 한번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어저께 매수를 했고 오늘 올라오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셔를 본 거고요.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올라가느냐 이것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관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제가 보니까 10년 데이터를 제가 그려봤는데 지금 검은 색깔이 외국인의 누적 승매수인 거고요. 주황 색깔이 개인의 승매수입니다. 코스닥은 10년간 누가 매수했냐 개인만 매수해 왔고 외국인의 매수 관용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을 주도해왔던 매수를 많이 해왔던 개인들이 파이고 그때 관여가 없었던 외국인의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에 의해서 단기 반등을 굉장히 잘 주게끔 되어져 있는 구조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서 최근에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최근에 보게 되면 최근 코스피에서는 주식을 외국인들이 주식은 팔고 있고 선물을 삽니다. 반대로 코스닥 보니까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선물 코스닥 배고 있는 선물은 거의 안 샀고요. 반대로 현물 주식을 사고 있는데 특히나 12월달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코스닥에 대한 주식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를 외국인들이 올리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수는 외국인을 올리는 거고 종목을 누가 올릴 것이냐가 중요했던 거였는데 개혐 이후로 보게 되면 시장을 바치고 있던 세력이 누구냐 두포가 지금은 연기금입니다. 그럼 연기금이 어떤 거를 누적으로 사고 있느냐가 중요했던 시점이었는데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까지인 건데요. 개혐 이후부터 오늘까지 보게 되면 연기금이 금액산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코스닥에서 니가켄바이오고요. 그 두 번째가 아이테오젠이고 세 번째가 AB의 바이오 네 번째가 오늘 급등한 문의십니다. 1, 2, 3, 4, 2가 최근 개혐 이후부터 버티면서 가장 많이 올라온 섹터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이 온 종목 중에 하나인 건데 정치 테마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 제약바이오였고 그중에서도 연기금 매수가 가장 강력하게 몰려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까지 시장을 들어올릴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제약바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들어올릴 때 기관들이 가장 빨리 사고 있고 가장 먼저 들어올린 섹터인 거는 확인된 거니까 만약에 다음에 한 번 더 시장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밀린다면 그때 또다시 제약바이오를 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제약바이오를 적가면서 못한 분들은 올라가자 사기보다 무조건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또다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나니까 사계절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 개인들 탈탈 털리면 올라오네요 하고 유유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의미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싸게 팔고 이 싼 가격의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내려갔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싸게 팔았을 때는 그 다음날 주가가 좀 올라간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그 중심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축에 속하는데 근데 이가람 매니저님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차트가 좀 깨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추세를 타고 연속선이 이렇게 올라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좀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뭔가 중기적 포지션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계속 빠지면 사고 반대로 올라오면 조금 팔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 자체가 더 강력하게 올라가기 위해선 뭔가 펀더멘탈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뭔가 국내 장애에 대한 외국인들 인식 자체가 좀 다시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말 양도세 이슈가 남아있어서 저는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연말 앞두고 양도세 이슈로 한 번 더 밀리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연초에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다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는 저는 지금보다는 연초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 결국 매매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거니까 한 절반씩만 털어내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중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끌고 가겠지만 저처럼 매매 영역을 보실 분들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시가청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지수를 올릴 때 가장 빨리 사는 거는 제약바이오를 사서 지수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변동성을 활용해 본다면 시가청의 상위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스권 매매라고 하죠 하단에서 사고 올라갔어요 상단에서 파는 전략을 좀 가져가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박스권 매매라고 가정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한다면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좀 유지는 돼야 된다라는 가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사실 올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가 깨지고 하락 사이클로 가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약바이오가 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실패라든지 어떤 개별적으로 나와야 될 재료가 안 나오거나 이랬을 때인데 제일 악재가 중요한 거는 관련해서 특허 소송 건이 가장 크죠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나왔던 알테오전도 나왔고 웬만한 기업들이 다 대형주들은 한 번씩 겪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락할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일도 많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연말까지 우리 금투세는 해소됐지만 대주도 양도세가 50억 부부합산 100억일 텐데 그렇더라도 그 금액이 넘어가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올해 5배 이상 올라온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약간은 매물이 나올 텐데 그거를 기관하고 외국인은 어느 정도 사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정치적인 리스크가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해소가 중이고 그게 이제 끝나려면 쉽게 하루 이틀이 될 문제가 아니고 다음 주가 돼도 안 될 수도 있고 언제냐 내년 2월이냐 3월이냐 이런 것 같고 싸우고 있고 또 하나는 즉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오늘 뭐 내일 하루 이틀 만에 결론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개별적인 우리가 금투세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예산안 통과이라든가 이런 호재로 해서 올라왔고 어제 이제 월요일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미술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내년에 JP모금 컨퍼런스도 있고 아마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후재가 과거만큼 이제 그런 JP모금에 관련된 재료가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과거에는 JP모금에서 어떤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약간은 보유하신 분은 보유하시고 반박모드로 가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기준 매니저는 중립기여를 놨습니다 자 그럼 김훈태 매니저님 지금 제약바이오로 봤을 때 한 가지 좀 악재가 나온 건요 우리가 봤을 때 생물보안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올해 사실 올해 통과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어렵고 더 가서 내년에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국내 CD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모멘텀을 좀 회수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거 좀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건가 좀 갈팡질팡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아직 뭐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안 된다라고 하기도 연말에는 좀 힘들 거라는 얘기들 때문에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그런 와중에서도 시장이 좀 당겼을 때는 같은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생물보안법에 대해서는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저점에서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생물보안법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CDMO 종목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에스티팜이라든지 삼바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워낙에 또 원체적으로 무거웠던 종목이라서 충분히 저점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조기주 매니저님하고 좀 동일한 입장이지만 대학 바위가 좋습니다 흐름이 좋은데 그 와중에서도 옥석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 근 1년 동안 올라왔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아직 못 올라왔던 기업들도 있어요 저는 뭐 이만치료제도도 아직까지 후속주도로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도 많고 있고 또 ADC 플랫폼 관련돼서도 아직까지 기술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못 가고 있었던 지하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들 말고도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 저는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A프리 바이오도 저점에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미 한번 시세가 불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점을 넘어가는 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저점에 사서 우리 이가람 인지가 잘하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제약 방위라고 해서 길게 끌고 가기에는 부담된 가격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저점에 있었던 종목들은 납부가 대학 같은 종목들은 기계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매니저님들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한 날은 되도록 매수 안 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관심이 빠졌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보고 올라갔을 때 반등했을 때 좀 매도하는 전략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전략인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태 매니저님 이제 우리가 어떤 바이오 내에서도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간 쭉 주도 섹터들 뭐 ADC라든지 비만치료제 이쪽에서 우리가 차기 주도주를 봐야 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관심 받지 못했던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어디를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관심을 아직 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알테우젠이나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시장에서 오픈되어 있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가격적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경구형 치료제 어떻게 보면 비만치료제 쪽에서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도 있고 또 아마 내년도에 되면 임상실험의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실 비만치료제들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경구형 비만치료제들은 아직 임상 이상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서는 제2의 후발주로서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지금 만약에 본다면 어디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까? 그간 세포치료제에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전히 세포치료제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 주는 탈직이 안 올랐어요 물론 네이처셀에 올랐죠 그런데 안 올랐다고 하면 거짓말을 해요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이거 네이처셀 제외하고 저는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올랐다가는 쉬어가는 자리인데 내 기준에 더 올랐다 세포치료제 시장이 계속 될 거고요 저는 그런 이중항체라든지 CDMO라든지 올해 대시세가 났고 저는 내년에 대시세가 날 게 세포치료제 쪽이다 메디포스도 계속 고점을 뚫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바이젠스를 오늘 쉬었지만 최근에 승인이 나면서 치료 목적 상이 승인이 나면서 올랐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주식들도 오늘 여러 가지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포치료제 종목들을 계속 서로 살펴보면 저는 내년에 첨생법 2월 20일 날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큐루셀도 관련해서 CDMO 그러니까 첨단재생의료 말고도 또 단축하는 한꺼번에 심평원이랑 해서 가격까지 한꺼번에 짧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복지부가 산하에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2호 약품으로 해서 오늘 큐루셀이 새롭게 20 몇 프로 거의 상한가를 근처에 접근했는데 큐루셀 같은 그다음에 네이처셀 같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좋은 투자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포치료 관련 주 이야기 들어봤고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넘어가 볼게요 박스권 매매로 아마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은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똑같은 건데요 항상 시가총회 상의에서만 골라본다고 한다면 전 항상 봐야 될 거는 아에테오젠과 리가키엠바요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입장해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확장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아에테오젠과 리가키엠바요 같은 경우도 컨셉이 뭐냐면 글로벌 비파마 쪽으로의 라이센스아웃 기술 이전이 가능한 기업이냐 그렇지 않은 기업이냐 그다음에 라이센스아웃이 가깝게 있느냐 멀리 있는 차이인 건데 아에테오젠과 리가키엠바요는 결국 연말 연초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에테오젠과 리가키엠바요가 시가총회 상의에도 있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더 빠르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과 외국인도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뭔가 더 확장을 시켜본다면 내년도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해외와 해외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라이센스아웃 기대감 또는 학회에서 발표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확장도 시켜본다면 비만 투자 관련 쪽에서도 딘디바만택이나 아니면 올리스나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살아 올라온다면 그 다음에 대해서는 글러그 비파마 쪽에서 또 다른 기술 이전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가미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알테오젠 리각캠만 이야기를 해서 알테오젠 리각캠만큼은 아니지만 관심도가 있는 에이프릴바이오라든지 에이비엘바이오는 여기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은 한번 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인기가 많은 알테오젠과 리각캠이 낫다고 보십니까? 저 둘을 했는데 저 두 개를 하면서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에이비엘바이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이비엘바이오는 항상 후순위에 있어요 항상 1순위가 알테오와 리각캠이고 이 두 개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 올라가는 게 에이비엘바이오가 따라 올라오는데 요즘에 여기에다가 디니 파마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거기서 디니 파마테이가 빼고 본다고 한다면 무조건 알테오젠 리각캠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에이비엘바이오가 따라 올라가니까 이 두 개를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두 개가 올라갈 때는 못 샀을 때는 에이비엘바이오를 후순위로 사시면 따라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C 간에서 순환매 순서도 한번 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각캠이 1순위로 올라가고 따라가는 건 에이비엘바이오다 이 부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기준미니저님 아까 이제 세포치료제 쪽으로 범위를 좁혀주셨습니다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네이처셀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많이 올랐다가 2만 7천 원 갔다가 2만 원에서 멈춰 있어서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조인트 스템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FDA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RMAT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승인이 나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RMAT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본에는 이미 치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 가장 세포치료제 중에 유망한 게 네이처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하나의 더 종목을 본다면 저는 이제 비보존 제약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흑자 1분기부터 흑자가 나오거든요 라라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이제 1분기 3분기에 흑자가 돌아섰는데 가장 주목할 게 이제 SPG랑 MOE를 체결했거든요 원료의약품 생산에서 MOE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작년에 임상을 완료했는데 그러면 비마약성 진통제가 승인이 나는 게 아니냐 원료의약품 생산을 갑자기 공장을 늘리려면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30억 CB 발행도 했고 그 시설 관련해서 SPG랑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호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비보존 제약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좀비 마약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트럼프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펜타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비마약성 진통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대장 관련해서 대장 절제술 관련해서 지금 현재 280명한테 임상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효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승인이 나올 거 아닌 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MOE를 체결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눌림목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겠다 변환사체 물량을 지금 현재 140만 주를 소화하면서 세사 반등 중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처셀과 비보존 제약 들어봤고요 자, 김응태 매니저의 종목은 어딜지 궁금합니다 들어볼까요? 저는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D&D 파마텍에 월등하게 가기 때문에 D&D 파마텍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임상 이상을 실험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내년도에 되면 좀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D&D 파마텍이 경영지에서 스타고스 행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에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않을까 오히려 보존받았을 때 매수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여주면 좋겠고요 아마 내년도에 이슈가 하나 있을 거예요 D&D 파마테에 한번 잘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저도 아직은 안 썼는데 사실 오늘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포트가 너무 꽉 차있어가지고 일단 조정받으면 좀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제가 사게 되면 또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의료기기 AI 중에서 루닛이 오늘 강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AI에 관련된 섹터들이 시장을 또 주도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던 것처럼 후발주로서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워낙에 또 재료도 좋고 기술력도 풍부하는데 이번에 암 검진을 하고 있는 루닛이 호주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다시 한번 또 재수주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차 진료까지도 진행한다고 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별도의 재계약 없이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루닛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과 루닛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그리고 오늘 또 중국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새 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계엄령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소비주가 오히려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오늘은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일단락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일단 화장품주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오늘 올라갔고 내일 수출입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월 초부터 이제 열흘 동안 열흘치 지표가 나오는 건데 요즘 근데 좀 수출입 지표 나오고 화장품주가 잘 가는 빈도수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오늘 최근에 통화정책 기조가 14년 만에 바뀐다라는 거죠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다고 하고 있고 그 전에 공동 부위라든지 굉장히 많은 걸 하면서 경기 활성화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힘쓴다는 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비자 거의 뭐 몇 년 만에 이제 가려면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가격도 비싼데 지금 무비자로 해서 최근에 15일 했다가 한 달 30일까지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만큼 관광객을 유추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4년 동안 안 보였던 알리바바 회장, 마인 회장이 이제 한마디 했다가 사라졌거든요 잡혀간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중국을 가보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오늘 이제 그런 재료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고 VT의 상승세, 코스백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쪽에 중국 관련 쪽도 이제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관련해서 K-뷰티가 이제 과거에는 화장품주가 중국에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화장품이 같은 동양인, 왜냐하면 색깔이 안 맞거든요 백인들이나 흑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품 색깔이 색조 화장이라든가 전혀 다르고 파운데이션이라든가 기초 화장품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기초 화장품을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코스백스와 한국 콜마가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K-뷰티를 알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오늘 그거 관련해서 뭐 보톡스라든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많은 뭐 K-뷰티, 그러니까 K-뷰티 관련해서 클래시스라든지 원택이라든지 이런 한국으로 와서 지금 현재의 파마 리서치에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엠부싱처럼 얼굴로 하고 다니는 걸 제가 명동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보면 K-뷰티는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중국에서 부양책 때문이 아니고 현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제가 최근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백스, 한국 콜마, 실제 어닝 서프라지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화장품 관료주는 꼭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조회에 대한 전망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웅태 매니저님 우리가 아까 마침 또 1번 특이점에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화장품 섹터도 뭔가 접근방법을 좀 같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올해 내내 쭉 추세적으로 올랐고 하락한다고 해서 더 떨어질 게 없죠 그쵸 뭐 이상할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접근방법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실적을 여기는 또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적으로 모멘텀을 보기에는 이미 한번 선반영 했기 때문에 실적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고요 늦은 감이 있고요 아마 이제 실적은 내년도의 실적을 보고 1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화장품 섹터들이 워낙에 또 납폭가 되고 헛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조금 저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어차피 떨어져 봤자 그 바닥이 그 바닥이 아니라서 손수 절가를 짧게 잡는다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사실 VT가 신고가를 갔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VT 한번 탑픽으로서 제가 VT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신고가를 가는 것도 딱 보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지만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부터 더 갈 것 같고 중국 부양책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가장 많이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아무래도 화장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이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매출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화장품도 있지만 의류, 패션 오늘 주가 좀 오르긴 했죠 의류 섹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잭시미스라는 이제 그 기업도 브랜드 에스커퍼레이션이라고 그 기업도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왔고 또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소비라고 하면은 화장품만 있겠지만은 항공주들도 당연히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중국인들에 대한 소비도 있겠지만은 이미 무비자로 인해서 국내 사람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해외로도 진출하게 되는 이제 발판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 소비 쓰는 것도 항공유들도 같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한안영에 대한 기대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한안영에 대한 기대는 지금 정권이 너무나 안 좋은 여론으로 가다 보니까 한안영은 아까 조금 오버스러웠지만은 그래도 또 중국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권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여행을 자제하라는 이제 권고 메시지가 나오지만은 중국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엔터라든지 게임 산업들도 같이 동반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시장에서 뒤처져 있던 종목들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반도체로 인해서 시장을 한번 수급을 쏟아왔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 갔던 섹터들이 게임이라든지 엔터 섹터들이었거든요 그 기업들도 실적도 나오고 있고 새로운 이제 모멘텀도 생각나 보면은 아마 그런 경기 민감주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두 종목씩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우태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화상품은 지금 과하게 올라와 있는 종목도 많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항공이나 의류 다른 소비주를 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까요? 다른 거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담을 거면은 화장품 하나, 항공 하나, 게임 하나 이렇게 골고루 담는 게 낫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은 화장품이 갔지만 또 내일은 항공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게임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어떻게 보면 어차피 경기 민감주들은 같이 가는 경향도 있지만은 수급이 쏠리는 현상 되면은 시속 게임으로써 움직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은 지금 화장품주에 대해서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중국에서 공작 경제 회의가 이번 주 11일과 12일 날 열릴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후에 차익 매도가 나올 거냐 말 거냐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경기가 올라오는 거는 그 다음은 지표상 확인은 좀 지표상 확인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홍콩에서도 항생 지수가 다 객상 스윙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다 밀려 내려와서 약세 막으면 될 정도라서 결국은 증시에서도 뭔가 크게 방영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봤을 때 지금 항생도 그렇고 지금 선물 상에서 사실 원래 중국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유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유가도 지금 올라가다 말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것도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가다 말고 있거든요 뭔가 시장에서 아직 좀 중국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본다면 오늘 많이 중국에 대한 이슈 단순 이슈로만 올라온 화장품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좀 의심은 좀 필요한 상황인 거라서 한 번에 지금 당장 뭔가 사기보다 차라리 한 번 눌릴 때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부양책에 대한 회의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 어차피 또 올라갈 거라서 저는 결국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시간 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중국하면 또 속냐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가름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전까지 화장품주 한창 잘 갈 때 미국향 수출 많은데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중국 중국 경기부양책 얘기 나오니까 얘네는 한 번에 쏘아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중심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자면 또 미국향 중국향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늘 올라온 애들도 보게 되면 미국향이 많았었는데 수출 데이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출 데이터가 진짜로 전년 대비보다 더 성장하고 있느냐가 좀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서 미국향 쪽과 중국향 나눠서 보는 건 저 여전히 나눠서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뭔가 지금 상태에서 관심 있게 본다면 저라면 미국향 쪽보다는 그냥 전기부양책에 대한 재료가 남아져 있는 중국향이 좀 곁들여서 있는 종목들로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경기부양책이 주가에 좀 곁들여져 있는 묻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가람 매니저가 방금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좀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발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가람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거는 펀더멘설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수출 데이터를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냥 지금은 거래량과 수급으로서 중국에 있는 이슈로서 가면 결국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게 수급이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척이 어떠한 모멘텀을 본다면 중국에 대한 판매량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낫지 않을까 결국에는 아무리 저희가 수출 데이터를 비교해 여태까지 화장품을 다루면서 수출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서 일본과 북미 지역이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이 줄어들고 있겠지만 결국엔 답은 수급과 중국이 물동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일단 인기가 되고 있는 수급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차트도 함께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바로 압축해 봐야겠죠 조기준매니저님 종목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주들은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화장품주들, 중소 업체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 원료를 만드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주문자 상품을 해서 만들어주면 다른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한국콜맥스와 한국콜마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를 우선 실적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1700억 넘어서 거의 2000억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코스맥스고요 또 하나가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실리콘2가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하게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하게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고 실리콘2라는 회사의 플랫폼이 스타일코리안닷컴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K뷰티를 알리고 있는 참자네 여기가 또 미국 법인을 설립했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제외한 유럽, 남미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국의 K뷰티라고 그러니까 미국 화장품을 해외에서 가져온 미국 그런 해외 제품들 조그마한 동남아 중국에서 유명한 마스크팩 이런 쪽으로 올라갔다면 지금 스타일코리안닷컴처럼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리콘2 관련 회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2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뭔가 이 실리콘2가 사실 화장품에서 제일 대장 오브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이 왕좌를 VT한테 넘겨준 것 같은 느낌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장품주가 지금 수급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수급이 다시 실리콘2로 돌아갈 가능성도 좀 걱정은 됩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VT는 한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2는 그 안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LG부터 생각해서 화장품을 파는 중소기업 제품을 다 여기다가 이제 어디가 더 확장이 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굴에 제가 이제 사봤거든요 다이소 가서 이제 많이 팔리긴 하는데 그 하나의 제품 상품 하나 갖고 이제 VT가 커갈 수 있는 거랑 스타일코리안닷컴은 그런 상품까지도 같이 여기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큼 이제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VT는 거기에서 납품하는 회사의 하나의 뭐 이렇게 소규모 마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이어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코스메스를 좋게 보고 있고요 코스메스 이외에는 여전히 또 APR을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APR은 제가 보고 있는 화면 통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APR은 부스터 프로라고 해서 이제 홈 디바이스 비트 기기입니다 원래는 이걸로 이제 약간 유명한 기업인데 최근에 아마존을 보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모공패드가 또 베스트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APR과 소통해보게 되면 APR에서 말을 하기를 부스터 프로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화장품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줍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4분기가 또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언익 발표도 가능한 상황인 거라서 APR을 화장품 종목으로써 홈 뷰티와 모공패드와 같은 또 화장품 종목으로 함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PR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응태 매니저님 수급이 중요한 종목이겠네요 그렇죠 다들 좋은 종목 들고 나가셔서 저는 VT 그대로 가겠습니다 VT가 더 갈 거라고 보여주고 결국에는 중국 부장책들에 대한 중점은 미국인들이 얼마나 사느냐입니다 얼마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실적이 반영될 거고 그럼 상품화 되는 종목들이 먼저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VT가 또 앞으로 리드샷이라든지 그런 종목에서도 충분하게 매출 규모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원료 제조업체인 한국 화장품 제조 그래서 그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원료 판매했는데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지금 5만 원까지 가고 있는데 아마 6만 원까지는 한 번 반등 시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조업체 원료 의약품에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올 때까지 또 올라올 가능성도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VT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오우 김응태 매니저는 일부러 VT 강조하신 거 맞습니까? 조기준 매니저가 실리콘트를 해가지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이제 좀 화해의 모드로 좀 가려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괜히 싸움 붙이는 거죠?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다고 그럼 저도 그냥 넘어갈까요?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가람 매니저님 통해서 VT 실리콘트 어디 살래요? 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괜히 또 조기준 매니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이점 지금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종전이 진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좀 종말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이제 트럼프도 전쟁을 끝낼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다양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엄청난 상한가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거의 다 20% 넘는 종목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는 확실히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달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잘 달려가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다 훅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테마성이 좀 짙기 때문입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어떤 전략과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게 중장기가 먹힐까요? 먹힐 수도 있습니다 오 근데 위험한 건 뭐냐면 사실 이 뉴스가 어제 장중에 나왔어요 네 어제 장중에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종전을 빨리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또 면담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내용이 어제 나왔는데 불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 수급을 받아주지 못하다보니까 어제 시간에서 올리면서 오늘 강한을 보이고 왔는데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신 종전이 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구상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상안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고 어떤 기업이 투입을 하겠다라는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우리나라가 3조 원인가 2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삭감시켰죠 네 당연히 그 돈이면 경제 살리기 위해서 더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처럼 이벤트성으로서 한번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사실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한 3주 내내 조정을 받았어요 나폭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내년도 1월이면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정부 집권하게 됐을 때 그 구상을 어떤 방식으로서 세부안을 갖느냐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토 가입을 또 해야 되는데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구입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 측면에서도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했던 땅을 다 포기하고 내어줄 것이냐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가에 대한 나라를 세분화로 남겨주면서 신러와 평화주의를 나누면서 들어갈 것이냐 라는 게 아직은 구체적인 구상 방안도 없고 유럽에서도 막대한 규모 1055조를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어떤 루트로 해서 들어갈 거고 어디에서 자금을 끌어땡해서 모아서 할 건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써는 가져가도 될 만하지만 만약에 그런 세부안이 계속적으로 질질 끌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세론작용으로써 조정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발성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이슈이 나왔을 때 짧게 남아서 5% 10% 정도 수익을 받아볼 구조로써 대응하면 좋겠고 만약에 난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하신다라면 중장기 업종 중장비 업종들 어차피 투입하려면 기계들이 먼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비 건설 업종들이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 본다면 중장비다 중장기 본다면 중장비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도 지금 남홍님께서 TYM 좋았어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TYM도 김웅태 매니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중장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장기로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중장기로 들어가도 되고 어차피 농경지 농업 생태가 가장 우성전이고 어차피 우크라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우크라이나가 수출할 수 있는 게 비료 사료 곡물이잖아요 곡물에 대한 최대 수혜 주기 때문에 농장비 업종들은 좋을 것 같다 좀 아쉽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제 특포대 이번 달 특포대에서 가장 첫 번째 종목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도 수익은 낮다 네 그 부분 잠시 후에 특포대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제 김웅태 매니저의 설명을 상당히 경청하면서 들었는데 네 전반적인 의견이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너무 같은 생각을 해서 아 그랬어다 보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너무 아 저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네 저 또한 지금 약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중장비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결국 트럼프 취임 이후에 또 할 거는 인프라 투자거든요 결국 미국 향해서 결국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결국은 중장비들이 가장 많이 투입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건설 중장비들은 결국은 내년도에 좀 큰 수혜가 한 번 오지 않을까 지금 업황상에 별로 안 좋아 있는데 결국 인프라 투자가 미국 내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또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트럼프 취임 시기 1월 20일 전으로 해서 재건 테마가 한 번 더 분명히 움직일 걸로 보고 있어서 이외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재건주와 비롯해서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없으시다면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님, 추가 코멘트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YM처럼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 재무제터가 안정적인 회사가 많은데 솔직히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이제 많은 재건 관련주 중에 세 종목이 부채 비율이 300%에서 1000%가 다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뭐 재건 가서 과연 사무실을 열 수 있을까 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실한 기업이 상을 쳤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TYM처럼 이제 거기에 사무실을 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과연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고 해서 관련 모조주 주택을 가서 황금화를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분명히 중동 재건 같은 일은 없을 거고요 글로벌한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대부분 중요한 게 대기업들 따라서 곱사리 끼워서 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무실 차렸다고 상을 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증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려면 돈이 없어서 저희 증자 좀 할게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많으니까 좀 갈라서 해야 되는데 수급회에서 다들 수익 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식들은 절반 이상이 그런 종목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볼 때 유보율 같은 것도 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부채 비율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보면 자본금이 작으니까 유본금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과 영업이익이 안 나는 얼마 정도 몇 년 적자 지금 현재 보면 3년 연속 적자가 나와 있는 기업들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사무실을 채울 수도 없고요 인력을 고용할 수도 없는 회사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잘 모르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너 우린 회사에 명함 주면 그 뜻이 알까요? 제가 보기에는 갈 수도 없을 거다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건주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부채 비율도 적은 기업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로봇입니다 로봇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고요 CPC 펌프 글로벌하게 6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증을 질려면 전진건설 로봇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현대건설 기계가 아니고요 현대건설 기계는 다른 문의고 현대인프라코, HD 현대인프라코 현대인프라코는 말하면 알 것 같긴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네 현대인프라코는 말하면 알 것 같긴 해요 현대인프라코는 말하면 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글로벌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비 관련해서 현대인프라코와 전진건설 두 회사를 보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HD 현대인프라코 들어봤고 김홍태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단기 SG라든지 SYSTET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재건이라고 하면 이슈를 부각받아서 올려왔던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이 아마 홀란드에 거점을 하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설 쪽에서는 한미글로벌도 중장기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G, SY, 스틸텍은 좀 단기 한미글로벌은 중장기로 넘어갔을 때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나온 종목에다가 플러스로 더해서 본다면 HD 현대 건설 기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플러스에서 전진건설 로봇도 있고요 HD 현대 건설 기계까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특이점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매니저님들이 보셨을 때 제약바이오 이야기했고요 중국 경기부양책 그리고 화장품 이야기 재건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매니저님들 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이 세 가지 특이점 중에서 내일 연속성 좀 보일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섹터가 있습니까? 오늘 특이점을 딱 봤을 때 여기는 내일도 괜찮겠다 재건 빼고 다 재건 빼고 다요? 재건은 그럼 좀 단기적으로는 오늘 원래 사실 이게 어제 나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깨져더라도 중국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똑같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요? 네 뭐 당근 아니겠습니까? 당근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반도체 이야기도 사실 오늘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뭐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올라가지는 못했고 이게 외국인의 매주세가 코리아를 사야 들어오는 건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기는 챙겨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과 엔비디아의 이슈에 대해서 뭐 이가람 매니저님은 따로 좀 반도체에서 위기가 온다?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중국 때문에 큰 위기가 온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엔비디아의 이슈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넘어가야 될 산인 것 같은데 반도체가 사실 약간 좀 모멘텀 자체가 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서 그에 따른 수구 자체가 많이 안 붙고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국내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잘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그때 실제로 반도체가 큰 업세이드가 열린다고 본다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항상 이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있는데 이거 잠깐 보면서 마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한 가지가 있는 게 1997년도 엄청나게 옛날부터죠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깝게 된 자료가 되겠는데 6개월 연속 하락한 때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아, 코스닥 모두 봤을 때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올해까지 총 4번밖에 없습니다 30년간 거의 4번밖에 안 나올 정도인데 만약에 이번에 6개월 연속이 안 나오고 5개월로 끝난다고 한다면 개그원 코스피아, 코스피아, 코스피아가 둘 다 올라가기 위해선 삼성전자도 올라가야 되고 제약발도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12월에 한 10그러 이상 남아있다고 봤을 때 연말에는 반전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전 6개월 이상의 하락은 완벽한 금융위기 때만 왔던 상황인 거라서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아마 연말 때쯤은 반도체도 올라가고 제약발도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기분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 또 증시를 보면요 지수보다는 우리가 종목장세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TOP5에서 5개 종목 통해서 우리가 종목장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전략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TOP5 지금 넘어갑니다